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영등포구가 우리 지역 인권수호의 역사와 항쟁의 정신이 녹아있는 장소를 찾아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탐방장소는 총 3곳으로 첫 탐방지는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찾아 호주제와 동성돈본 혼인금지제도가 폐지된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어 여의도공원으로 이동해 농민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던 현장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당산동에 위치한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찾아 노동운동과 노동자 인권보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탐방은 오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모든 탐방코스에는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현장에 담긴 인권적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